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파트별 삭감 사례 살펴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파트에서 삭감이 자주 일어나는지 볼까요? 치아 경조직 처치 그리고 근관 치료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자주 놓치는지 같이 한번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 경조직 관련 삭감 사례 어떤 경우냐? 자 보시죠. 상하게 13번에서 23번까지 6개의 치아를 선택하시고 교합 조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꽉 누르셨네요. 그럼 당연히 6, 7, 6개가 입력이 됐을 텐데 알고 계시겠지만 교합 조정은 하루 최대 인정 개수가 4개까지입니다. 따라서 6개를 청구하면 4개만 인정받고 2개는 자동으로 삭감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청구 가이드 원클릭에서는요. 이렇게 청구 가이드가 6개를 누르는 순간 바로 나옵니다.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합니다.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라고 알려주고요. 확인을 눌렀지만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6으로 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심사 결과 통보서에 삭감된 내용으로 만나게 되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1, 2 인정 횟수라고 해서 4가 인정이 되죠. 4가 인정이 됐다. 6을 청구했지만 4개만 인정되고 교합 조정 수료 1개당 단가는 3,580원입니다. 따라서 3,580원 2개 넘치는 2개에 대한 7,160원은 삭감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사 조정 내역 Y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자님들께서 교합 조정을 하루 최대 4개 이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청구상에서의 고시 기준 때문에 4개만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어떤 사례일까요? 두 번째 사례 46번에 내 임플란트 홀 충전을 하셨습니다. 임플란트 홀 충전은 즉처가 아니라 충전으로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상병명 T85.6으로 해서 GI 충전 3종 세트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청구가 이상하게 들어갔습니다. 4,5,6,7 홀 충전한 것까지 44번에서 7번까지 4개의 치아 교합 조정을 청구하셨습니다. 4치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4개를 입력하신 것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46번이죠. 46번은 홀 충전을 했는데 당일에 교합 조정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충전물 연말을 혹시 입력을 하셨다면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교합 조정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3개만 교합 조정이 인정되고 하나의 교합 조정은 삭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구입니다. 실제로 심사 결과 통보서의 인정 횟수 보이시죠? 3개 인정되고 하나 값이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심사 조정 내역 Y를 누르면 이렇게 무엇 때문에 조정이 되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심사 결과 통보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요. 유치를 가지고 있네요. 85번입니다. 치근단 촬영하고 유치, 발수, 그리고 근거하는 아동 형성, 마취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러버댐 장착을 했군요. 그런데 46번 치아도 우식이 있어가지고 광중암 레진으로 교합면을 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5세에서 12세 사이에 소화라고 가정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청구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돼서 삭감을 당하게 될까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바로 러버댐 장착이 삭감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이유는 발수할 때 러버댐 되잖아요. 네, 발수할 때 러버댐 장착 인정됩니다만 같은 날, 같은 부위에 광중암 레진 충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중암 레진 충전 안에는 러버댐 장착 비용, 그리고 재료대, 그리고 충전물 연마 등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6번 광중암 레진 충전 숫가 안에 이미 러버댐 장착료의 금액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하악의 2번에서 러버댐을 다시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심평원의 심사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발수에서 인정되니까 청구할 만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지만 6번 레진 비용에 러버댐 장착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는요. 46번 치하고요. 시멘트질의 우식, 백악질 우식이죠. 그걸로 해서 치근단 촬영하고 수복물 제거 복잡을 하고 구치발치, 마취 3종 세트 이렇게 지금 입력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46번에 크라운이 씌워져 있었는데 크라운을 벗기고 나서 보니까 46번 신경치료를 할까 했는데 신경치료의 상황이 이미 넘어선 거죠. 발치를 결정하시게 돼서 크라운을 벗긴 이후에 발치를 순차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되죠. 예전에는 싱글치아의 크라운은 무조건 인정 안 된다 해서 지금은 제거 후에 발치를 순차적으로 하신 게 맞다면 각각 100% 인정한다라고 기준이 바뀐 지 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가 정말 필요할까요? 이 상에서, 입력 상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내역 설명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역 설명을 기록해야만 이 부분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청구 가이드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보철물 제거와 발치를 같은 치아에 누르게 되면 설명이 나옵니다. 브릿지를 제거하고 하면 각각 100%고 싱글 크라운을 제거하면, 싱글 크라운이 씌워진 상태에서 발치를 하면 발치만 준다. 다만 따로따로 제거 후에 발치를 한 것이 맞다면 그때는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제거와 발치를 각각 한 게 맞다. 씌워진 상태에서 뺀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내역 설명을 잘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입력할까요? 저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크라운 제거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중간에 크라운 제거하고 근관 치료를 시행하려 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함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역 설명을 꼭 기록해 주셔야 삭감이 없다. 만약에 내역을 놓쳐서 삭감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재심사 조정 청구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일까요? 치식을 15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치아 마모입니다. 치경부 마모로 15번 즉일 충전 처치를 했습니다. GI는 당일 연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물 연마까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날 문제는 GI가 탈락돼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가중압 GI를 이용해서 서비칼 어브레이전 환자들 지금 치료하고 계신 치과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탈락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12일 날 때였던 게 5월 8일 날 떨어졌으니까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오른쪽 화면처럼 다시 직일 충전 처치를 입력하시는 것이 맞나요? 잘못됐죠?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우리 또 청구 가이드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1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에 재충전을 하시게 되면 와동형 석류 50, 충전료 50, 재료대 100%로 하셔야 돼요. 산정기준 확인하세요. 라고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오른쪽처럼 입력을 하신 것을 다시 지우시고 알려주는 대로 정답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4월 12일 날 직일 충전 처치를 하고 5월 8일 날 탈락돼서 다시 하시게 됐다면 와동형성료 50%, 즉 0.5개 그리고 지하의 충전료 50%, 0.5개 하지만 재료대는 무조건 100%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전물 연마를 다시 하셨다면 연마까지도 같이 잘 챙기시는 이 화면이 바로 올바른 청구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섯 번째 사례 한번 보시죠. 같은 날입니다. 전학, 파노라마 찍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 1회 스케일링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리다라고 하셔서 14번, 15번 지각감인 처치 에스윗 본드를 발랐습니다. 에스윗 본드를 2개의 치아에 스케일링 당일 날 바르면 스케일링 당일 날 시술한 지각감인 처치 나는 산정 불가하다라는 기준 알고 계시죠? 1.2개를 청구했지만 아쉽게도 1.2개의 가격인 3,000 얼마가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2 인정 횟수는 0입니다. 지각감인 처치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1.2개의 가격인 3,408원을 모두 다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사조정 내역 Y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주 조직 처치를 하면서 지각감인 처치 나를 하게 되면 안 되라고 설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치아 경조직 관련해서 삭감당하는 사례 중에 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요. 장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조정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치과계신문에서도 볼 수 있었고 또 치과의사회에서도 막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각 치과에 광중압조사기, 큐링기가 장비 신고 안 된 치과들이 많단다 하지 않은 치과들은 빨리 서둘러서 장비 신고를 하세요 라고 알림 문자를 치과의사협회에서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지만 장비로 불려지는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장비 신고를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하셔야 됩니다. 심사평가원에 자원 신고 포탈 있죠? 거기에 장비 신고하는 곳에 가셔서 방사선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제일 앞에 있는 광중압조사기 이것은 실런트와 5세에서 12세 사이에 아동들의 광중압 레진 필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장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부분이 장비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치수 반응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EPT 검사기 있죠? 이것 또한 작지만 장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각감인 처치 나아를 청구하고 계시다면 해당되는 오스템 인플란트의 키레이저 그리고 덴스바이오의 SD201B 이런 레이저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각감인 처치인 나아를 위해서 장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트 GX를 이용한 길이 측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비 신고가 또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방사선, 장비 등등이 반드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실컷 시술하고도 행위 자체가 모두 다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실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치아 경조직 관련해서 삭감 사례 살펴봤고요. 이제 근관치료 영역에서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일까요? 이 화면은 우리 두 번의 프로그램의 화면인데요. 46번 비가역적 지수염으로 치근단 촬영하고 발수와 관련된 근관치료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날입니다. 재진에 오셔서 처음에 삼근관 발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오셔서 삼근관 이어서 근관 확대, 근관 성형, 근관 세처,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까지 하셨는데 이날 원장님께서 추가로 하나의 근관을 더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총 4근관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구를 둘째 날 갑자기 근관 확대만 4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죠. 추가로 발견한 근관에 대해서는 발수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치순번 1, 2를 갈라서 첫 번째 순번에는 첫 날 삼근관 찾았던 거에 대한 이어진 확대 성형 세척을 3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 처치순번 2번에다가는 추가로 찾은 근관에 대해서 발수 버튼을 눌러주시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하시는 것이 아주 똑똑한 청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삭감 사례가 될까요? 입력 잘못된 게 아쉽게도 하나가 보입니다. 내역 설명까지도 너무 잘 적으셨는데 네, 혹시 눈치 채셨나요? 나이 타입 파일이 지금 또 들어갔죠? 나이 타입 파일은 숫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근관 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일치당으로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첫날 초진날 삼근관 할 때 나이 타입 파일을 이미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추가 근관 발견 시에 나이 타입 파일이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수 버튼 묶음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이것을 빼주는지 그냥 모르고 같이 또 들어가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또 들어간다고 하면 나이 타입 파일만 빼주셔야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삭감 사례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11번이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치수를 침범하면서 앞니가 깨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일 발수 근충을 하셨네요. 당일 발수 근충을 하시면서 근관장 측정 검사도 했고 나이 타입 파일도 썼고 마취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치 채셨나요? 어떤 부분이 삭감의 대상이 될까요? 당일 발수 근충이라고 하는 32,710원이라는 숫가 안에 근관 치료의 모든 행위료가 포함되어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 알고 계시죠? 따라서 근관장 측정 검사 행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렇게 따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검사니까 왠지 별도로 줄 것 같다라는 생각들로 청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관장 측정 검사 당일 발수 근충 숫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사례, 42번 치아 치식이 입력되어 있고요. 역시 발수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42번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근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이 경우는 실제 2근관이었습니다. 42번이 2근관이라서 발수 2, 확대 2, 성형 2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2근관으로 맞추어서 청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의 전산에서 단근관, 특히나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근관으로 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에서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근관으로 입력을 하면 무조건 삭감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역 설명에 42번 2근관 치아입니다라고 내역 설명을 기록해 주셔야 나중에 재심사 조정 청구라는 번거로운 낭비, 행정 낭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날만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발순날, 확대날, 세척하는 날, 근관 충전하는 날까지 제 경험상 매번 내역 설명을 기록해야만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매번 오실 때마다 근관 치료 끝날 때까지 2근관입니다, 2근관입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연히 2근관이 나올 수 있는 14번, 24번 이런 곳에 2근관입니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근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치부에 또는 35번, 45번 이런 경우에도 2근관이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꼭 내역 설명을 기록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5월 25일 날 46번 가압근관 충전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총 3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3근관인데 하나의 근관은 오늘 마무리할 상황이 안 돼서 2개의 근관만 먼저 가압근관 충전을 하고요. 하나의 근관은 근관 세척을 이어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역 설명에 2근관만 먼저 가압근 충하고요. 1근관은 계속 근관 세척합니다라는 내역 설명까지 기록했지만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냐? 근관 세척이 삭감당하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역 설명을 기록했지만 전산상에서 가압근관 충전 당일에 근관 세척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준 때문에 전혀 다른 근관임에도 불구하고 근관 세척이 그냥 전산에서 삭감당하는 일이 아주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재심사 조정 청구라는 귀찮은 일을 해서라도 끝까지 받아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관 충전하는 날 다른 근관의 근관 세척 원장님께 하지 마시라 청구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충분히 내역 설명 기재하시고 그래도 삭감당했다. 근충 당일이라 안됩니다라는 우리 입장에선 황당한 답이지만 이때는 다른 근관입니다라고 사유를 넣어서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근관이 다르지만 가압근 충과 근관 세척이 원, 투로 처치순번이 나뉘어져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같은 날 근충과 세척은 동시에 입력이 안됩니다. 근관 세척 입력하는 순간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청구 가이드가 짠 나타나는데요. 취소하는 게 맞나요? 이때는 예가 아니라 아니요 라고 해주셔야 근관 세척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입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해서 입력하시고요. 삭감당했다 라고 하면 재심사 조정 청구의 대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46번 근관 확대, 근관 성형, 근관 세척, 근관장 측정까지 3근관이네요. 그러면서 발수가 하나 나왔어요. 제일 하단에 1근관 추가로 발견해서 발수했습니다. 네, 이 선생님도 입력 잘 하신 거 맞죠? 기존의 3개에서 추가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발수 하나, 근관 아동 형성 하나, 확대, 성형, 근관장 측정 다 하나씩 하나의 근관에 대해서 더 받고자 청구하신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청구상에서 나이타이 파일도 추가로 입력 안 하셨고 아주 잘 하셨는데요. 삭감당하는 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심사평가원 전산에서 바로 그냥 걸러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이 조정될까요? 네, 기존의 3근관의 근관 세척과 추가로 발견한 1근관의 발수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관 세척과 발수가 당일 날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치식이기 때문에 이때 근관 세척 3개가 삭감되는 일을 또 보게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근관 세척이 삭감당하면 근관이 다른 겁니다. 라고 해서 재심사 조정 청구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46번 치하고요. 치근단을 찍고 발수를 했는데 오, C형 근관입니다. 네, C형 근관 요즘 청구를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주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 달에 두세 건, 서너 건씩 꾸준하게 청구가 들어가는 치과들도 있는데요. C형 근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7번 치아 4개 그리고 하아계 34번, 44번이 C형 근관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6개의 치아에서 C형 근관을 치료하게 되면 그때는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별다른 우리가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7번 4개 그리고 34번, 44번 이 6개의 치아가 아닌 다른 치식에서 만약에 C형 근관이다라고 원장님께서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이때는 심사평가원에서 근거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에 자료를 같이 보내야만 심평원에서 아, 46번이지만 C형이 맞군요.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자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송신할 때 같이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46번에 발수 C형 근관 발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청구 가이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C형 근관 치아 근관 치료는 C형 근관을 가진 하악의 제2대구치 그리고 하악의 제1소구치 상악의 2대구치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아가 아닌 연구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와 영상 자료를 첨부해서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7번 4개와 하악의 4번 2개가 아닌 6번이니까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저기서 네 알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뭐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엑스레이 하고요. 진료기록부요.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특정 내역에 MT015라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혹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특정 내역은 반드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른 6번 치아 같은 경우에 C형 발수를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방법은 일단 해당 월에 대해서 청구를 쏘으실 거잖아요. 쏘고 나면 접수증이 도착합니다. 접수증이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심사 보완 자료 업로드라고 하는 바탕화면에 아마 저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저 버튼 클릭하셔서 그 접수증 클릭하시면 그 접수증에 해당되는 환자 리스트가 쫙 나올 거고요. 그중에 저 46번 C형 발수한 환자를 찾으셔서 그 환자에게 자료를 업로드 시키시면 심사평가원에서 그 자료를 확인한 다음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있음을 반드시 이해하셔야죠. 이 자료를 보내지 않고 그냥 6번의 C형 발수 일반적인 것처럼 청구만 해서 보내면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해서 일단 삭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치아 경조직 질환 그리고 근관 치료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삭감을 많이 당하는지 또는 미처 우리 병원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